디지털 논리괴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 캐노니컬 앤 스탠다드 폼에 대해서 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이케이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첫 번째가 캐노니컬 폼이고 두 번째가 스탠다드 폼입니다. 캐노니컬 폼은 sum of minterm 그리고 product of maxterm의 형태로 되어 있고 스탠다드 폼은 sum of product, product of sum의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된다기보다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옆에다가 같이 써보면 이제 이게 이제 스탠다드 폼은 이제 sum of product하고 sum of product 그리고 product of sum 자, 요런 형태를 갖습니다. 자, 우리 이 캐노니컬 폼이 이제 sum of minterm 형태인데 minterm하고 maxterm 이 minterm하고 maxterm이 뭐냐라고 했을 때 minterm은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이다. maxterm은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을 하면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을 기준으로 많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minterm하고 maxterm 사이에는 어떤 컴플리먼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캐노니컬 폼은 그 true stable에 있는 그 로직 이퀘이션, 불펑션을 그대로 이제 로직 이퀘이션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스탠다드 폼 같은 경우에는 true stable에 있는 그 불펑션을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최소화된 리터럴과 term으로 로직 이퀘이션을 표현한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스탠다드 폼이고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스탠다드 폼을 쓰지만 스탠다드 폼을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뭐 이렇게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그런 꼴들을 보게 될 텐데 자,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걸 쓰지 못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이제 minterm하고 maxterm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모든 이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놨고 이때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이기 때문에 minterm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요 minterm에다 넣어보면은 모두 이제 1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 minterm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maxterm은 반대로 모든 요게 지금 정의가 출력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minterm과 maxterm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불펑션을 로직 이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minterm은 이제 or로 요 minterm 하나하나가 product 형태이기 때문에 요게 minterm인데 minterm sum들의 sum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sum or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axterm들의 product로 되어 있다. 이제 고비 product입니다. sum은 or를 이야기하고 product는 end를 이야기합니다. sum이란 건 or 펑션을 이야기하고요. product는 end 펑션을 이야기합니다. or gate, end gate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어 추르스 테이블이 주어지건 간에 그것을 이제 minterm과 maxterm을 이용을 해서 로직 이케이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로직 이케이션은 곧 뭐다? 바로 로직 설킷이 된다. 이 디지털 이 로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케이션이 곧 로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 그 예제도 다뤄봤었는데 우리가 이 sum of minterm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불펑션을 이런 식으로 로직 이케이션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요것도 귀찮다.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없냐 해서 요렇게 어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스턴인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것조차 힘들다. 더 간단하게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형태입니다.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캐노니칼 폼 사이에 뭐 변환을 한다든가 캐노니칼 폼에서 그 이제 minterm 형태를 맥스턴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요런 것들 이제 변환을 해봤었습니다. 각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기 바라구요. 이제 스탠다드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m of product product of sum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캐노니칼 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투레벨 로직이구요. 이제 sum of product 같은 경우에는 sum of product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는 product of sum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투레벨 로직입니다. 자 요런 형태는 이제 투레벨 로직이 아니죠. 쓰리 레벨 로직입니다. 그러면 어 이런 형태는 얘를 이제 사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투레벨 로직으로 만들고 더 이상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논리 최소화가 되지 않으면 이 형태를 이제 스탠다드 폼이라고 합니다. 자 스탠다드 폼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하지만 어 그 캐노니칼 폼에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거친 겁니다. 논리 최소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가 스탠다드 폼입니다. 만약에 이 스탠다드 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좀 더 논리 최소화가 돼서 더 작은 리터럴로 그리고 더 작은 턴으로 이 퀘이션이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스탠다드 폼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스탠다드 폼이 되기 위한 뭐 중간 단계 이 정도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스탠다드 폼이 안 된 거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 롤리 회로가 지금 2장 이제 막바지인데요. 오늘까지 하면은 2장을 끝낼 수 있을지 아닐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디지털 롤리 회로라는 걸 하고 있고요. 디지털 로직 설킷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디지털 회로라든가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뭐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정의도 해봤을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로직이 어떤 건지 처음 배우죠. 이런 쪽은 완전히 처음 배우는 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또 하드웨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하드웨어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배워본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생소하고 지금 막 정신없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래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랬어요. 거의 한 학기는 거의 그냥 정신없는 상태로 지나간 것 같고 사실은 뭐 2학기 지날 때까지도 좀 정신없는 없었는데 그때 열심히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 처음엔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이 개념에 대해서 디지털 로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습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강의를 이렇게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7장 부터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까지가 6장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 그 핵심은 이제 6장까지였고요. 이제 7장부터는 약간 부가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좀 그렸죠. Other 로직 operations 이런 게 딱 나오면 일단은 어 이게 메인 스트림은 아니구나 라는 게 딱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 더 넘버 오브 펑션 많은 펑션 뭐 이게 제목으로 읽어보면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두 입력이 있을 때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어 그 트루스 테이블을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요. 이제 가능한 입력 조합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출력이 만약에 이제 하나짜리면 출력이 여기 어 4개가 생길 수 있죠. 4개 출력이 각 이 입력에 대해서 4가지가 됩니다. 총 가질 수 있는 출력이 그렇다면 이 4가지 출력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 16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출력이 4종류니까 4개 그러니까 이 4개의 조합이니까 16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 0000이라는 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요. 여기 X 여기 Y라는 이렇게 입력이 있고 여기 F라는 출력이 있는데 이 출력은 어 굉장히 다양한 16가지 형태의 음 출력 세트를 어 가질 수 있다. 뭐가 이 회로가 이 회로가 자 이 회로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가지고 출력은 16가지 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0000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출력이 무조건 0000이 나가면 어떤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이 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F를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라운드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00001 과 같은 출력 세트를 가질 수도 있고 0010 같은 0011 0100 뭐 이런 다양한 출력 세트를 가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1111 이라는 세트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냥 이 F를 뭐 로직을 구성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이라는 값을 일정한 1이라는 값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0이라는 값은 이게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이게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회로가 있는데 여기 입력이 항상 0이 들어가야 돼. 항상 0이 들어가야 어 되는 0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회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0이라는 값을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 고민을 할텐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을 합니다. 그라운드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 이제 전원을 인가해주는 그런 장치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포트가 나와있고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바로 연결을 해도 여러분들 뭐 실험실에서 학교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0이라는 값을 인가할 때 이 그라운드 값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그라운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를 직접 연결을 해줘도 되기는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 바로 연결을 하면 안되고 여기에 뭐 저항을 좀 달든가 뭐 이런 옆으로 또 캐페시터를 하나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던가 하는 요런 좀 그 회로를 같이 구성을 해줘야지 직접 연결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노이즈도 많이 탈 수 있고요. 바로 연결하는 거는 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포트에는 항상 1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일정한 1값이니까 그러니까 뭐 특정한 볼티지를 넣겠죠. 예를 들어 3.3V를 넣거나 2.5V를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파워 서플라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안됩니다. 그라운드는 연결을 해도 뭐 괜찮긴 한데 파워 이 입력 값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전력 값 이 파워 서플라이 이름이 이제 파워 서플라이인데 파워 서플라이의 이 전원 출력을 여기다가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이쪽에 이제 암페어 전류를 얼마를 흘릴 것인가 공급해 줄 것인가 이제 하는 그 이제 요 또 그 조절 장치가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전류가 높으면은 전류 큰 전류가 들어가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하지 않고요. 보통 여기 중간에 어떤 그 완충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회로를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넣으면 절대 안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얘는 이 파워 서플라이는 전압이라는 것도 공급을 하지만 전류라는 것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압이 단순히 3.3V 혹은 5V라고 해도 이 전류가 높으면은 이 파워 자체 전력은 굉장히 큰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는 VI IV죠. 그래서 이 전력 자체가 높으니까 얘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포트가 이제 터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얘 전력을 전류를 높이고 직접 어떤 그 디지털 칩에다가 포트에다 연결을 하면 얘가 이렇게 터져요. 터지는 게 뭐 뻥 터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칩이 옆에서 보면 내부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살짝 부풉니다. 이렇게 부풀어요. 그 여러분들 그 배터리 같은 거 터지면 오래되거나 하면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따뜻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부풀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펑션을 이 단순한 두 비트짜리 입력을 가지고 출력 펑션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F1을 보면 F1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이거는 엔드 펑션에 해당하죠. 엔드 펑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F7을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F7을 보면 이건 오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두 비트짜리 입력으로 다양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출력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혹은 그 두 비트짜리 그런 입력 포트를 갖는다고 해도 다양한 형태의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각각의 출력조합이 어떤 불펑션을 나타내는지를 이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 이제 F1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엔드를 의미를 합니다. 뭐 0은 그냥 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1은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했네요. 이것도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 7번이 지금 오아로 봤었고 6번이 보면 익스클루시브 오아예요. 6번이 여기 보면 익스클루시브 오아입니다. 그러니까 어 두 개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 혹은 두 개가 어 두 입력 중에 1의 개수가 홀수계면 1 짝수계면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아 신비한 그런 연산이죠. 익스클루시브 오아 이 익스클루시브 오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특성을 갖는 게이트라서요. 노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게 8번이 노아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아니고 노아 그냥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오아에 반대죠. 낫 오아니까 노아는 낫 오아입니다. 낫 오아 그리고 낫 오아 노아 노아 요게 지금 보면은 1번이 지금 엔드였고 1번과 거꾸로 이렇게 컴플리먼트한 출력을 갖는 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얘가 낫 오아가 돼요. 그밖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 너무 크게 이거는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 이게 뭐 무슨 뜸시지 막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인버터, 버퍼 이미 우리 다 했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이제 잘 알 거고요. 인버터, 버퍼는 여러분들 우리 그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버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지컬한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피지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로직은 사실은 로지컬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0은 0이고 1은 1이니까 근데 이제 피지컬한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호의 레벨이 떨어졌을 때 그런 신호의 레벨을 정기적인, 그런 물리적인 레벨 수준,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리피터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중계기 뭐 이런 거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버퍼입니다. 그리고 또 딜레이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게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 버퍼든, 인버터든 모든 게 CMOS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디바이스니까 그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데는 전자전공의 이동에 의해서 그런 디바이스가 구동을 하니까 미세하지만 그런 지연 성분, 딜레이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NAND인데요. NAND는 NOT END입니다. 그래서 END와 반대의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NOA는 OA에 반대되는 동작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NAND가 가장 기본 게이트입니다. 기본 게이트. 기본 게이트.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뭐 이번에 뭐 팬티엄 몇 세대가 나왔는데 뭐 몇 억 개 게이트가 들어가 있다. 막 이런 이제 기사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칩셋이 새로 나왔는데 걔는 몇 개 게이트로 되어 있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때의 그 단위, 그 게이트가 무슨 게이트를 의미하냐. AND냐, OA냐, NOT이냐. 그때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단위 게이트가 NAND입니다. NAND 1 게이트. NAND 하나를 1 게이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2인풋 NAND를 1 게이트라고 합니다. NAND하고 거의 비슷한 NOA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잠깐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인버터가 이런 회로로 되어 있죠. 자, 인버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MOS 자체가 이제 인버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DD,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값이 0이면 0이 되면 이게 ON이 되고 여기가 OFF가 되면서 이 PMOS가 ON이 되고 이제 이게 PMOS 이게 지금 NMOS인데요. 이제 PMOS가 ON이 되고 NMOS가 0이 되면서 OFF 됐다는 거, 끊겼다는 거예요. 끊겼다. 이게 ON이 되면 연결됐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개패시터를 충전을 시키면서 값이, 값이 이제 충전이 되니까 여기 값을 띄겠죠. 그래서 전화가, 플러스 전화가 막 차니까 이 VDD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1이라는 값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로 바뀌면 이제 얘가 OFF가 되고 얘가 ON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스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 충전되어 있던 전화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0으로 툭 떨어집니다. 전화 레벨이. 그래서 0을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0이 되는 인버터 동작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NAND 같은 경우나 NOAH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출력이 Y가 나가고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가 이렇게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로드 캐페시스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지금 밑에 쪽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다 11일 때만 이게 직렬이니까 둘 다 11일 때만 여기가 ON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둘 다 11일 때만 여기가 OFF되고 OFF되고 여기가 ON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패스가 형성되면서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둘 중에 병렬로 연결된 두 회로 중에 하나가 ON이 될 테니까 반드시 이 직렬이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OFF가 되면 무조건 끊어져 버리니까요. 이런 패스가 형성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전화를 채우면서 캐페시스터에 1값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1이 되니까 난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노화는 반대예요. 여기가 직렬이고 여기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그 일렉트라닉 서킷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게이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Exclusive OR 하고 Exclusive NO화가 있는데 Exclusive OR에다가 NOT을 취하게 되면 Exclusive NO화가 되죠. 이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붙인 게 NOT입니다. Exclusive OR가 있고요. Exclusive OR는 되게 특이해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의 개수가 홀수냐 1의 개수가 홀수냐를 봅니다. 오드냐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계면 1이다. 지금 보면 0, 0 1의 개수가 짝수계죠. 0 0, 1 1의 개수가 홀수계죠. 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트 수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예요. 1의 개수가 홀수계면 1이다. 출력이 2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일 수 있고요. 기본적인 두 번째는 입력의 합을 또 의미합니다. sum이다. 0 더하기 0은 0이죠. 0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0은 1이죠. 1 더하기 1은 0이고 캐리가 발생을 해서 1로 앞으로 넘어가니까 sum은 0입니다. sum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냐 다르냐를 표현합니다. equal이냐 아니냐 정확히 여기서는 not equal을 이야기를 하겠죠. 같지 않다는 거. 두 개가 같으면 0 같으면 0 다르면 1입니다. 그래서 exclusive화는 이 자체만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게이트예요. 뿐만 아니라 exclusive화는 되게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요 예제만 가지고 그대로 보죠. 지우고 지금 요 값하고 요 값을 exclusive화해서 두 개를 exclusive화한 게 요렇게 F잖아요. F죠. F에다가 다시 Y를 exclusive화해 볼게요. Y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요 두 개를 exclusive화합니다. 00이니까 0 11이니까 0 01이면 1 01이면 1이 나옵니다. 뭐랑 똑같냐면 X랑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다가 exclusive화 를 취합니다. 특정 값으로 A라는 값으로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왔고 이 데이터를 이게 색깔을 칠해요. 이 데이터를 갖다 넣고 내가 다시 여기다가 exclusive화 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이 값이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갔냐면 이거를 A를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키라고 해보세요. 비밀번호 키다. 어떤 비밀번호가 있을 때 이 비밀번호 키를 이용을 해서 이 값에다가 exclusive화 를 취하면 이상한 데이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내가 암호화를 해놓은 내가 숨기고 싶은 데이터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시 갖다가 놓고 exclusive화 를 다시 취하게 되면 뭘로? 내가 나만 아는 이 키로 다시 전체 데이터를 exclusive화 를 취하면 원래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암호학이죠. 암호 암호 보안 암호 보안 시스템이 기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암호학에서 크립토그라피라고 그러죠. 이 암호학에서 기본 함수가 뭐다? exclusive화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암호화 할 때는 이제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블럭 그 이제 인크립션 방식에 블럭 암호화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인증이라던가 비밀번호 관리라던가 이런거는 이제 공개키 퍼블릭키 암호화 알고리즘 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에 어 기본되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 exclusive화에요. exclusive화 로 막 되어 있어요. 아니다. 되게 재미있는 음 특이한 그런 어 이 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볼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어 이 여기 요러 요런 게이트들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어 그런 확장인데요. 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스킵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는 음 입력 게이트 게이트에서 입력의 수가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에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요게 요걸 풀어보면 어 노아잖아요. 노아 노아 노아가 x y z o 아 한 곳에 낫이니까 요게 풀면 뭐가 되죠?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x 프라임 o y 프라임 g 프라임 이 되죠. 난드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실제는 펑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난드의 출력을 보면 어떤 형태냐면 오아의 어떤 각각 낫을 한 것에 오아 형태를 갖고 노아는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각각을 오아를 취한 것에 낫을 취한 그런 그 출력인데 결국에는 낫들의 뭐다 어 엔드 와 같은 그런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 또 다시 해보겠지만 이 노아 회로는 전부 난드 회로로 바꿀 수 있고 난드 회로는 다 또 노아 회로로 바꿀 수 있고 합니다. 뭐 그건 이제 또 뒤에 가서 해볼 거고요. 자 캐스케이디드 난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이 투레벨 어 그 스탠나드 폼의 형태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낫이 있고 낫이 있으니까 뭔가 상쇄돼서 어 낫이 없는 형태로 될 거라는 것 어 그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어 난드하고 난드의 각각에 대한 또 난드가 됐죠. 이렇게 전체 난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드모르강법칙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면 자, F는 F는 O'와 B' O'와 C' 이고요. 하나씩만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D' O'와 E' 이고 이 전체에 낫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뭐 이렇게 식을 이 식을 이렇게 풀어서 드모르강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요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난드로 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그 불펑션이 있었어요. 불펑션이 있어가지고 이 불펑션을 이제 트루스 테이블에다가 내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딱 예쁘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거쳐가지고 스탠다드 폼에 스탠다드 폼에 로직 이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투레벨 로직이고 썸 오브 프로덕트 형태로 되어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요렇게 난드로로만 되어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난드로만 되어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왜냐 결국에 실제로 실리콘으로 이렇게 침 만들 때는 난드 회로로 변형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왜 우리 앞에서 봤지만 CMOS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 CMOS 자체가 인버터고요. 그리고 엔드 오아보다 난드 노아를 만들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 앞에서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CMOS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난드가 되고 그냥 노아가 돼요. 엔드 오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직이 있을 때 불 로직 이케이션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형태로 난드 로직으로 바꿔가지고 구현을 하는 게 실제 실리콘 위에 디바이스를 만들 때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거를 요런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 실리콘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공정을 해가지고 자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오아인데요.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여러가지 형태인데 이제 3인풋 익스클루시브 오아를 만들고 싶을 때는 뭐 다른 게이트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 2입력 짜리 이 요 게이트를 이렇게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고요. 혹은 그냥 3인풋짜리 게이트가 있으면 3인풋짜리 게이트를 써도 되고요. 그러면 게이트가 예를 들어 4인풋이면 4인풋짜리 익스클루시브 오아를 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5인풋이면 5인풋짜리 익스클루시브 오아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고 6인풋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노트에다 풀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오케이입니다. 다 오케이 오케이인데 실제로 이게 구현이 가능하냐 라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 공정에서 만들겠다 혹은 뭐 TSMC 공정에서 만들겠다 혹은 뭐 하이닉스 공정에서 만들겠다 라고 어떤 그 공장을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에서 내가 몇 나노 공정으로 또 칩을 만들 건지를 결정을 하면 그 공정이 허용하는 게이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특정 뭐 공정에서는 6인풋 이 익스크루시브 와까지 어 그 허용한다 허용한다가 아니고 그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그 안에 이게 뭐 7인풋 그러면 내가 익스크루시브 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7인풋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없어요. 라이브러리 그런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그런 게이트를 이런 7인풋짜리 익스크루시브 와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3인풋짜리하고 뭐 4인풋짜리나 4인풋짜리 두 개를 쓰거나 이렇게 그 게이트를 나눠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뭐 수천만 개 요즘에 수억 개의 게이트가 어 그 어떤 하나의 회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어 정해주고 내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느냐? 너무 복잡할 것 같죠? 네 복잡합니다. 침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반도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어 익스크루시브 오아를 펑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어요? 1이 1의 개수 1의 개수가 1의 개수가 이제 홀수 개냐 하는 거를 보는 거였죠? 보면은 이 짝수 개니까 0이고요. 1의 개수가 하나 홀수 개니까 1 요것도 홀수 개니까 1 짝수 개니까 0 홀수 개니까 1 요렇게 짝수 개죠? 1 1 그래서 0 짝수 개니까 0 1 1 1 홀수 개죠?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립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 썸이었나요? 좀 헷갈리네. 자 썸인데 더합니다. 0 0 0 더하면 0이죠? 0 0 1 더하면 1 0 1 0 더하면 1 0 1 1 더하면 얼마죠? 이게 0 더하기 써보면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0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썸이 뭐죠? 0이고 캐리아웃이 1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썸은 0이에요. 썸이 0입니다. 0 1 0 0 더하면 1 1 0 1 더하면 뭐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하기면 어떻게 됩니까? 썸이 0이고 캐리아웃이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썸은 0입니다. 그래서 0 1 1 0 더한 거 0 1 1 1 더하면 1 1 1 더하면 어떻게 되죠? 1 1 1 더하면 1이고 캐리아웃이 1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1입니다. 썸은 썸 썸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 썼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애더 가장 기본 애더가 이제 하프 애더 풀 애더가 있는데 풀 애더 풀 애더의 로직 익케이션 이겁니다. 풀 애더에서의 썸에 대한 로직 익케이션 풀 애더가 썸에 대한 로직 익케이션이 있고 지금 요렇게 발생한 캐리 캐리에 대한 익케이션 이렇게 두 개의 익케이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요게 이제 썸에 대한 익케이션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던 세 번째는 나디콜을 하는 거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이거는 두 개 때는 되는데 세 개 때는 안 돼요. 세 개 때는 예 안 되죠. 세 개 때는 안 됩니다. 요거는 나디콜은 입력이 두 개일 때만 된다. 요 1번 2번은 세 개건 네 개건 다섯 개건 얼마나 많던지 간에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다음에 자 퍼지티브 앤 네거티브 로직 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퍼지티브 로직을 사용을 합니다. 퍼지티브 로직 그러니까 로직 레벨이 1인 게 어떤 시그널의 밸류 그 볼티지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시모스 로직 디지털 로직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전압을 기준으로 어 전압 어떤 시그널 레벨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전압 레벨이 높은 거 하이인 거 이걸 로직 밸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압 레벨이 낮은 거를 로직 레벨 0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네거티브 로직에서는 반대로 해요. 1이 로우고 0이 하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네거티브 로직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는 그 신호에 그 신호에 앞에 n이라는 이런 값을 붙여놨어요. 네거티브라고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어. 리셋이야. 리셋은 보통 거의 네거티브 로직을 많이 쓰는데요. 리셋 앞에 이렇게 n이 붙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리셋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가 그어져 있거나 이 바가 not을 의미하잖아요. 네거티브를 이렇게 앞에 n이 붙어 있으면 아 네거티브 로직이구나 0일 때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뭐 이건 뭐 그 앞에서 나왔던 그 네거티브 로직 포지티브 로직에 대해서 트루스 테이블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하는 건데요. 당연히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포지티브 로직을 쓰고 있고요. 네거티브 로직은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뒤집어져 있죠. 헷갈리죠. 요렇게 우리는 거의 이걸 그냥 기준으로 쓸 겁니다. 퍼지티브 로직을 네거티브 로직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뭐 흔하진 않아요. 자 이 그 프랙틱스 엑셀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뭐 요 예제를 넣어놓은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뭐 크게 로직 이케이션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앞에서 한 번 했지만 자세하게 한 번 했었죠. 그림 그릴 때 로직 이케이션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뭐 B B 프라임 요렇게 쭉 C, D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필요한 게이트들을 그리고 요렇게 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고 나는 완벽하게 로직 설킷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이랏기 때 이제 컨비네이션 로직을 그릴 때는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림을 되게 못 그리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그림 자체를 잘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요렇게 여기다가 그냥 써주면 돼요. 이렇게 D 요거는 지금 B C 구요. 요게 D C 프라임 이죠. 그리고 A 프라임 C 요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물론 진짜 회로를 구성할 때는 선을 다 연결하고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회로 그리는 법을 알고 있느냐 디지털 로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냐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요렇게 해줘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둘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여기 이제 그 2장의 마지막인데 직접 회로 직접 회로 발음을 전해야 돼요. 집 직접 회로 직접 회로가 아니고 직접 회로가 아니고 직접 회로입니다. 인테그리티 서킷 소자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단위 면적 안에 엄청나게 많은 소자가 들어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IC 직접 회로라는 것을 만들 때는 HDL이라는 이런 툴 랭기지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HDL을 게이트 레벨의 서킷으로 게이트 서킷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간에 사용을 합니다. 툴 툴을 사용을 하죠. 공학용 프로그램은 보통 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툴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공학용 소프트웨어는 보통 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프트웨어라고 좀 안 하고 툴 툴 그 캐드 툴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드 툴 이게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니까 캐드 툴이라고 합니다. 캐드 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것은 이 멘토의 모델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스튜던트 에디션을 사용을 하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라이센스도 받고 프로그램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회로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이 HDL을 이용을 해서 물론 이것에 대한 강의가 이제 다음 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모델심에 대한 이 강의는 또 따로 여러 개로 해서 동영상 온라인으로 해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법 등록하는 법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올려줄 거니까 이제 보고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조교한테 조교 선배 그 여러 명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봐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메일로 보내거나 혹은 그 이렇게 원격으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런 그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화면 공유하면서 보면서 해도 돼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잔잔히 조금씩 그 이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 오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을 다 마쳤습니다. 2장까지 다 했고요. 아주 이제 기초 중에 기초를 했고 이제 3장 부터 해서 우리 실제로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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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